내 가방은? 박재훈 내 가방은? 진짜 가방 왔어. 진짜 가방 왔어. 야, 너 가방 없어? 빨리. 챙겨달라. 야, 2분 전이야, 2분 전. 빨리 전화해 봐, 2분 전. 장군아, 빨리 갔다 와. 야, 이장군. 이장군, 류은규. 이장군은 지금 가방이 없어졌고요. 류은규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. 지금 1분 전이에요, 1분 전입니다. 오늘 저 중요한 도장깨기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엄격하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. 아시겠죠? 이 은규는 왜 안 내려와? 모르겠는데. 모르겠는데요. 제 시계는 지금 11시가 된 것 같은데. 저도 11시. 11시 됐어요. 11시 됐어요. 11시 출발. 11시죠. 출발. 11시 00분 59초는 출발합니다. 그래요, 바로 갑니다. 거기까지는 11시로 보니까. KTX보다 더 정확하게 출발을 한다고? KTX보다 더 정확하게 출발을 하네. 우리 대중교통이야. 장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장군이? 류은규, 류은규 안 왔죠? 장군이도 못 가는 거야? 몰라, 몰라. 가야 돼. 류은규 안 왔죠? 버스 못 타면, 버스 못 타면. 낙오야, 낙오. 우리 방 아무도 안 나왔어. 빨리 타야, 빨리 타. 빨리 타. 빨리 타야, 빨리 타야, 빨리 타야. 기사님 출발합니다.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. 내리시고 저희 출발합니다. 스태프들 빨리 타세요. 빨리 타세요. 5, 4, 빨리 타세요. 2, 빨리 뛰세요. 빨리 뛰세요. 출발합니다, 출발합니다. 출발. 문 닫아주시고요. 다 갔다고. 다 갔어. 우리 늦게 내려와서. 어떡해요. 이제 출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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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타고 가야 돼, 그런 물이? 아, 말씀드렸습니다. 저기 보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출발해야 해. 못합니다, 못합니다. 지금 빨간 물이거든요. 이때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달라붙어야 되는데. 야, 앞에 차 막아. 매달려. 앞에 누워. 아, 순수하네. 쟤네 차를 안 놓쳐봤나 보네, 버스 같은 거. 어? 버스 같은 거 안 놓쳐봤나 봐요. 진짜 가요? 진짜 가요? 진짜 가요? 진짜 가요? 야, 야, 야. 앞에 차 막아. 앞에 차 막아라. 아, 이거. 뭐야, 이거. 이거 뭐, 절대 없어요. 진짜 가는데? 진짜? 아니, 진짜 가요? 우리 어떡하지? 아니, 이거 아무런 말도 안 해.